I have a comeback 미션! I have a baby! 이번 컴백 타이틀곡인 BADY에 걸맞게 멤버별로 주어진 악역을 개성껏 연기해주세요. I have a baby! 시작합니다! 안녕하십니까! 아 뭐야 이게! 우와 나 이 드라마 안 봤는데? 어떡해? 제가 상상하는 너한테 이게 가당키나 할 것 같아? 오윤희 난 절대로 안 미안해! 우와 너무 잘해! 너무 잘했어! 배로나 너 진짜 어이없다! 대상 트로피는 내 거야! 아 뮤지컬 하는 것 같아 약간! 기척필름? 엔드라! 이렇게 해야 돼! 엔드라 안녕! 안녕 엔드라!